오인주 씨 계신가요? 인주 씨요? 다치지 않았어요? 다치지 않았어요? 인주 씨 최대 매력은요 정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주 씨가 이걸 믿었다니까 조금 섭섭한 기분이 되죠? 하나에 있는 한 장만으로 믿고 인주 씨야됨 그래서 인주 씨야됨 예전에는 안전시키고 예전에는 태양의 일을 가지고 뭐였는데요? 뭐야? 무슨 짓입니까, 고 실장님? 난 싱가포르의 700억이 있는 여자잖아요. 오인주 씨, 처리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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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인주 씨, 처리해줘.